언니 잘 지내셨죠?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뭐 있으실까? 너무 빠른거 말고 그거 허수아비인가? 허수아비 제 노래요? 아휴 진짜 너무나 와주신것도 감사한데 제 노래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역시 예쁘자분들은 머리까지 똑똑하다니까 진짜로 내가 미쳤다고 미쳐보 그럼 허수아비 한번 가자 허수아비 영심한 노래입니다 J2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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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 여기로는 시립을 찾는 벙감한 저 흙을 노래 벗어날 길이 다이나 가을 빛은 사람 벗어날 거슬리 벗어날 거슬리 깔아진 깜짝 놀라워 전화는 벗겨서 벗어날 거슬리 벗어날 거슬리 벗어날 거슬리 벗어날 거슬리 벗어날 거슬리 다시 소별, 시련의 마음이 일어질 서강한 부부 기쁜 사상에 빨려 떨려 보고 우려도 저와 윗가수 속에 서류만 쌓여 가네 외드로운 휴소람이 오늘도 기간이 저와 윗가수 속에 저와 윗가수 속에 배불로운 풍미가 부모님의 벽에 앉아 너의 벽고 싶어 가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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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